거기다가 남편 진우는 언제나 유진의 편을 들고 나섰다. 언제나 늘. 상혁이 인사를 하고 나서는 등에다 대고 진우는 또다시 힘을 실어주는 말을 던졌다. 이번엔 상혁이 네가 내려가고 다음째는 네 어머니 생일이 있으니까 유진이가 올라오면 되겠구나. 그러지 않고는 지영이 유진을 부르지 않을 것임을 김진우는 이미 알고 있었다. 상혁이 용국을 태우고 도착한 곳은 체린의 부티크 앞이었다. 이미 연락을 받고 준비하고 있던 체린이 진숙을 태우고 상혁의 차를 따라 나섰다. 체린은 처음에 용국의 전화를 받고 민영을 보기 위해 스키장을 따라 나설 것인가를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거나 그냥 끊어버리는 민영에게 연락도 없이 찾아갔다가 상처만 입고 돌아오게 될 것이 걱정되었던 것이다. 울며 매달리는 자신에게 싸늘한 말 한마디를 던지고 돌아서는 민영이 하루아침에 낯선 사람이 된 느낌이었다. 운전을 하는 내내 체린의 머릿속엔 민영을 처음 만났던 유학 시절이 생각났다. 우연히 프랑스에서 처음 민영을 보게 된 체린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친구들이 민영을 보고 놀란 것처럼 체린도 처음 민영을 만났을 때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미국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어디서 자랐는지를 꼬치꼬치 물었었다. 유진이 민영을 보고 놀라서 그랬던 것처럼 체린도 민영에게 그랬었다. 체린은 친절하고 자상하고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는 민영과 곧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었다. 적어도 귀국해서 체린이 친구들에게 민영을 소개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체린은 유진에게 학창시절부터 피해의식이 있었다. 유진은 자신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늘 피해의식이 따라다녔던 것이다. 가난한 유진에게 공부가 뒤진 것만 빼고 그럴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인지 유진이 사랑했던 첫사랑과 닮은 사람을 사귀게 되니까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것이 큰 실수였다. 스키장에 가까워질수록 체린의 마음은 착잡해지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지자 스키장에는 매서운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쳤다. 산 정상에서 곤돌라가 운행하기를 기다리던 유진과 민영은 발을 동동 구르며 서 있었다. 어디론가 전화를 걸던 민영이 실망스런 눈빛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종종 있는 일이라 했다. 바람이 멈추면 운행을 해볼 테니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는 것이었다. 레스토랑으로 돌아온 민영은 벽난로에 나무들을 집어넣고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조금 떨어져 앉은 유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앉아있었다. 걱정돼요? 유진을 보며 민영이 물었다. 조금요. 혹시 걸어서 내려갈 순 없나요? 여길 어떻게 걸어서 내려가요? 바람이 잠잠해지면 곤돌라가 운행될 테니 조금만 기다려봐요. 네... 낮은 소리로 대답을 한 유진은 여전히 민영에게서 멀리 떨어져 앉아 거세게 부는 바람이 야속하다는 듯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런 유진의 모습을 슬쩍 훔쳐본 민영이 난로에 불을 지피며 물었다. 나랑 같이 있는 게 불편해요? 대답 없는 유진을 바라보던 민영이 다시 말을 던졌다. 그런 게 아니라면 이리 와서 불이 나쬐요. 민영의 말을 들은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2층을 다시 살피고 오겠다며 계단을 서둘러 올라갔다. 유진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 민영의 마음이 왠지 모르게 무거웠다. 누군가 숙소의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어보니 김 차장이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 안을 살피며 물었다. 유진 씨 아직 안 왔죠? 아까 이사님이랑 레스토랑 보러 올라갔잖아요. 대답하는 정아의 눈꼬리가 나지막하게 흔들렸다.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 불안감이 스쳐갔다. 김 차장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짧은 숨을 몰아쉬었다. 바람이 갑자기 세져서 곤돌라 운행이 중단됐대요. 깜짝 놀란 정아는 외투를 집어들고 김 차장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관리소를 찾았지만 거기서도 달리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바람 때문에 운행이 중단되는 일은 다반사였다. 바람이 잔잔해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정아와 김 차장이 관리소를 나오고 있을 때 상혁이 친구들과 안으로 들어섰다. 정아 누나! 정아는 상혁의 등장에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재 상혁과 유진의 관계가 어떤지 잘 알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진과 민영이 산 꼭대기에서 함께 있으니 정아로서는 난감한 일이었다. 김 차장도 채린의 등장에 표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안절부절못하였다. 유진을 찾는 상혁의 표정에서 정아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난감했던 것이다. 저기 그게 말이야 지금 문제가 생겨서 눈치를 살피던 정아가 말을 더듬었다. 무슨 문제요? 돌아가는 상황을 살피던 채린이 민영이 어디 있는지 김 차장에게 물었다. 채린과 상혁의 눈치를 살피던 김 차장이 사실대로 상황을 설명했다. 레스토랑 구조 변경 때문에 민영과 유진이 산에 올라갔는데 바람 때문에 곤돌라를 운행할 수 없어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김 차장의 설명을 들은 채린과 상혁은 당황했다. 김 차장이 다시 관리소를 찾았다. 모두 따라 나서겠다는 사람들을 안겨두고 김 차장 혼자 관리소를 찾았지만 바람 때문에 오늘 밤에는 절대로 곤돌라를 운행할 수 없다는 대답만을 듣고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낭패한 김 차장의 표정을 읽어낸 모두는 실망스러운 얼굴이 되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상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겉옷을 든 상혁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용국이 상혁을 쫓아나갔다. 무슨 일을 저지를 것만 같았다. 걱정스럽게 뒷모습을 바라보는 진숙의 시야에 도끼어린 채린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논보라가 몰아치는 넓은 공토를 지나 산을 향해 달려가는 상혁을 붙잡은 용국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야 인마! 거길 어떻게 걸어서 간다고 이러는 거야! 용국의 목소리가 부는 바람에 섞여 공중으로 흩어졌다. 상혁은 용국이 잡은 팔을 뿌리치며 절규했다. 갈 거라고! 가야만 한다고! 상혁의 절규에 용국은 한동안 그를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다. 실성한 사람 같았기 때문이었다. 말로는 도저히 상혁을 진정시킬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든 용국은 상혁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퍽 소리와 함께 정신이 드는 듯한 상혁의 눈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린 시절 산장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유진의 모습이 생각났다. 그때 준상이 유진을 찾아냈었다. 그때 만일 준상이 아닌 자신이 유진을 먼저 찾아냈다면 지금과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도 또는 일어났어도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지나간 과거를 돌이킬 수 없듯 현재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없는 일이었다. 좌절, 아픔, 그리고 증오가 이글대는 상혁의 눈빛이 산 꼭대기를 향해 무섭게 꿈틀대기 시작했다. 2층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유진이 한기를 느끼며 내려왔을 때는 민영이 안경을 쓴 채 벽난로 앞 의자에 몸을 묶고 잠들어 있었다. 민영에게 다가간 유진은 살그머니 민영의 안경을 벗겼다. 문득 민영의 잠든 얼굴이 준상을 연상시켰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한참 동안이나 민영이 아닌 준상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그때 민영이 눈을 뜨고 유진을 바라보았다. 민영과 두 눈이 마주친 유진은 당황해 몸둘바를 몰라하며 아, 안경 벗겨주려고요. 불편할 것 같아서. 당황해서 말까지 더듬는 유진을 말없이 바라보던 민영이 몸을 일으켜 앉았다. 여기요. 자신에게 고정된 민영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유진은 민영에게 안경을 건네주었다. 그러고는 그 자리를 뜨고 싶은 마음이 들어 의자에서 일어섰다. 언제까지 죽은 사람 생각하면서 살 거예요? 유진이 멈칫하고 섰다. 그 사람 있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민영이 유진에게 다가가며 다그치듯 물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친구 살아있다면 지금도 유진 씨와 사랑했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 나가려는 유진을 향해 민영이 싸늘한 눈빛으로 물었다. 이민영 씨! 유진이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민영을 불렀다. 그러나 민영은 유진이 부르는 소리에도 멈추지를 않았다. 세차게 부는 거센 바람처럼 민영은 유진을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민영은 준상이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진이 집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은 감정이 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만하라고, 제발 그만하라고 민영에게 부탁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민영이 상관할 일이 아니었다. 집착을 하던 환상을 끌어안고 살던 그가 상관할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민영은 유진의 부탁을 거절했다. 상관하고 싶다고. 나한테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을 거라 말했었죠. 그래요. 나 사랑이 뭔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유진 씨가 그 죽은 친구 잊지 못하는 것도 사랑 아니에요. 유진은 민영의 말을 더는 들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가슴이 무너지고 두 다리에 힘이 빠질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졌다. 어느덧 눈가에 물기가 흥건하게 젖어들었다. 앞이 흐려졌고 마음도 흐려졌다. 거의 죽을 것 같았다. 아니, 차라리 이대로 눈 감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민영이 자신의 가슴을 갈래갈래 찢어놓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그 너머에 준상의 모습이 보이는데 제발 그만해 줬으면 아니면 차라리 두 눈 감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럴 수 없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유진이 온 힘을 모아 이를 악물고 민영에게 소리쳤다. 이제 그만하죠. 유진은 자리에 주저앉았다.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민영은 무슨 결심이라도 한 듯이 유진의 가슴을 더욱 세게 후벼팠다. 유진 씨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미련이고 자기 연민이란 말이에요. 그걸 왜 모르죠? 아팠다. 마음도 몸도 모두. 눈만 뜨고 있을 뿐 유진의 모든 감각이 삶을 포기한 듯 멈춰있었다. 그러나 뜨고 있는 두 눈이 유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다른 감각들에게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살아있는 거라고. 살아있으니까 민영에게 무슨 말이든 하라고. 그만해요. 아직도 유진이 반응을 보이는 것에 감사한 민영이 다시 거세게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뱉어냈다. 제발 정신 차리고 현실을 봐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요. 유진이 민영에게 힘겹게 다가섰다. 그리고 그를 잡고 절규했다. 그만해요. 제발. 그만하라고요. 왜 이래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러냐고요. 당신을 좋아하니까. 민영은 자신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유진의 눈빛이 허공에서 멈췄다. 무슨 소린가 싶었다. 내가, 내가,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민영은 자신의 마음이 소리가 되어 유진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음에 놀랐다. 민영은 그제서야 자신이 유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느꼈다. 민영은 준상을 잊지 못해 괴로워하는 유진이 안타깝고 가슴 아파 괴로워했었다. 그러면서 그 감정, 자신이 유진에게 느끼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다. 이제야 비로소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 민영은 밖으로 뛰쳐나가는 유진을 붙잡을 수 없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는 한참이 지난 후에야 알았다. 사랑한다는 말 유진에게는 어쩌면 민영 자신의 감정을 강요하는 말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강준상 유진의 가슴 속에 있는 또 다른 사람 민영은 준상을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사람이다. 준상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했는지, 어떻게 웃었는지, 어떤 말들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자신이 줄 수 있는 사랑으로 유진의 기억에서 그를 다 잊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 유진의 모습을 보면 민영의 가슴은 저려왔다. 그리고 자꾸만 그녀의 모습이 눈에 밟혔다. 추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 숨조차 쉴 수 없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의 작은 몸짓들 하나하나가 아프게 가슴으로 파고들었던 것이다. 웃고 있어도, 울고 있어도 그녀의 모든 것이 민영에게는 아픔이 되었던 것이다. 정유진 그녀가 민영의 삶 속으로 이처럼 아픔되어 자리잡고 말았던 것이다.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되면 돌아오리라는 민영의 생각과는 달리 밖으로 뛰쳐나간 유진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매섭게 몰아치는 눈보라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왔다. 기다릴 수 없었던 민영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다. 눈보라가 눈앞을 뿌옇게 흐려놓았기 때문이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을 헤매며 울고 있을 바보 같은 유진이 눈에 보이는 듯했다. 민영은 눈보라를 맞으며 어둠 속을 헤매기 시작했다. 바람을 동반한 무서운 눈폭풍이었다. 하지만 유진을 찾아야만 했다. 바보 같은 그녀를.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의 추위보다 더한 추위 속에 갇혀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그녀를 찾아내야만 했다. 유진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불렀다. 하지만 눈보라에 흩어져 버리고 마는 그녀의 이름은 민영의 가슴 밑바닥으로 내려앉고 말 뿐이었다. 유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얼마를 찾아 헤맸을까. 지친 민영이 심호흡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다 시선이 머문 곳은 레스토랑 문 앞이었다. 거기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다. 유진이 돌아온 것이다. 민영은 단숨에 안으로 뛰어들었다. 벽난로 앞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는 유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다가간 민영은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유진을 덮어주었다. 유진은 잠든 모습조차 평온하지가 않은 듯했다. 유진을 더는 바라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민영은 그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저렸다. 결국 사랑이라는 게 이런 아픔이란 것일까. 사랑을 하면 가슴 설레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게 사랑의 정체라 생각했었다. 그럼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어서 그랬던 것일까. 민영은 외로웠다.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도 외로웠다. 만질 수도 다가설 수도 없고 바라만 보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매섭게 몰아치는 눈보라보다 더욱더 민영을 외롭게 만들었다. 어순풀에 다가온 아침 햇살에 유진이 눈을 떴다. 자신에게 민영의 옷이 덮여 있는 것을 확인한 유진은 주위를 돌아보았다.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유진이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간밤에 무섭게 몰아치던 바람이 잠잠해져 있는 것이 마음까지도 잠잠하게 만들었다. 간밤에 눈보라만큼이나 자신의 가슴에도 매서운 바람이 몰아쳤던 지난 밤이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 유진의 마음이 완전하게 평온을 찾은 것은 아니었다. 유진은 준상과 민영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으며 아직은 민영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발걸음을 옮겼다. 유난히 길게 이어진 민영의 발자국과 반대로 몸을 돌려 걸음을 옮겼다. 발을 옮길 때마다 발자국 자리가 움푹 패였다. 또다시 유진의 마음 속에서 준상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기억해 주려고.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움푹 패인 발자국을 잠시 돌아보던 유진의 작은 입가가 떨리고 있었다.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기억할 수밖에 없을 만큼 준상과의 기억은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되고 말았다. 마치 눈 속에 깊이 패인 발자국처럼. 유진은 다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발걸음을 옮긴 유진은 산 정상 가까이까지 올라오고 말았다. 아래보다는 조금 센 바람이 불어왔다. 유진은 오랜 시간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다. 민영이 다가오지 않았으면 언제까지 그곳에 서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민영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려다 길게 이어진 발자국을 발견하고 따라온 것이다. 누구의 발자국인지 알고 있었으니까 어젯밤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민영이 유진에게 좀 더 다가섰다. 사실 깊은 산 속에서 길을 잃게 되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길을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민영은 그것이 걱정되었다. 민영이 유진을 향해 부드러운 말을 던졌음에도 유진은 아무런 대꾸 없이 돌아가기 위해 걸음을 떼려고 했다. 유진 씨, 어제 일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을래요. 내가 유진 씨 마음 아프게 한 건 알지만 그래도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걸음을 멈춘 유진이 민영을 슬프게 바라보았다. 민영에 대한 자신의 잘못된 감정 표현이 민영으로 하여금 오해를 일으키게 한 것 같았기 때문이다. 유진은 늘 궁금했었다. 준상이가 살아있다면 지금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유진은 18살의 준상이 모습밖에 모른다. 자신처럼 28살이 되었다면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 궁금했다. 그런데 우연인지 몰라도 그와 똑같이 생긴 민영을 보게 된 것이다. 그래서 민영을 통해서 준상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에 기뻤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 기쁨의 표현이 잘못되어 민영에게 오해의 빌미를 제공한 듯해 유진은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았다. 미안합니다. 오해하게 했다면. 나 민영 씨에게 아무런 감정 없어요. 말을 마친 유진이 서둘러 민영의 옆을 스쳐 지나가려고 하는데 민영이 유진의 팔목을 잡았다. 그러고는 진지하게 물었다. 날 좋아한 적 한 번도 없었나요? 강준상이 아닌 이민영으로 한 번도 좋아한 적 없었어요? 유진은 진지한 민영의 눈빛에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겠는데 할 말이 없었다. 이미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었다. 민영에게 감정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준상이 아닌 민영의 작은 몸짓들에 어떤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없었어요. 이민영 씨 좋아한 적 없어요. 유진은 또다시 자신의 감정과는 다른 말을 던졌다. 민영의 눈빛이 유진의 말이 진심이 아니란 걸 알고 있기라도 하는지 더욱더 강하게 빛났다. 그래서였을까 민영의 눈빛에 유진의 초점이 흐려지고 있었다. 흔들림을 보이지 않기 위해 자신에게 최면을 걸었던 것이다. 다른 어떤 사람도 준상이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민영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유진이 스스로가 걸어놓은 최면에서 깨어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럼 상혁 씨는 뭐죠? 유진이 입을 다물었다. 최면이 풀리고 있었다. 유진 씨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유진의 최면이 완전히 풀린 것을 눈치챈 민영이 유진의 두 어깨를 힘주어 붙잡았다. 얘기해봐요. 누구죠? 유진은 다시 최면을 걸기 시작했다. 조금 전보다 더 강하게 최면을 걸며 민영의 손을 뿌리치려 했다. 하지만 민영은 더욱 세게 유진의 두 어깨를 붙잡았다. 말하라고.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말하라고 다그쳤다. 유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최면이 걸리지 않았다. 그 손 놓으시죠. 그때 분노에 찬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EZ밤을 놓고 싶다. 다음을 Page 2 다시 한번 살짝 잡아라. 공욱두우 지나친 목소리로 올라갈 것인가. 좋은 이였다. 안경이 공급하지 않았다. 그 손을 변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짐을 것을 켜지요. 저는 지금 가전을 보려다. 그리고 다시 두 어깨를 할 수 없는 거 맞을 미цен. hello다.